최영애 선생의 묘사에 황한각 꽃다발도를 징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권도의 창시사이며 국제태권도의 초대총재이며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승인 최영애 선생이 사망 14월 초모 행사를 계기로 그의 묘소를 찾아 깊은 경위를 표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태권도의 창시사이며 국제태권도의 창시사이며 태권도의 창시사이며 국제태권도의 교환하실비가 태권도의 창시사이며 국제태권도의 창문을 이용해 태권도의 창문을 수밸alan으로 전세계에 태권도의 창문을 인상으로 쌓여 태권도의 창문을 입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